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모아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올 여기는 금천구 시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20m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최근에 오픈한 현장 중에 구조가 가장 잘 나온 현장입니다. 인근에 초중고 인접해 있구요.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도 인접해 있는 현장입니다. 집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구요. 교통이 편리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거실의 양은 남서양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폼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불량이구요. 전면에 아일랜드 스탁 4인용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냉장고는 두대 배치 가능한 구조구요. 대형 환기창이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급쿡탑 기본 시공이 되어있고 인덕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인덕션 교환하셔서 사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냉장고 두대 배치 가능한 현장이구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환기창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중문은 삼현동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여긴 두번째 방입니다. 2m 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 해가 잘드는 다용도실입니다. 여긴 세번째 방입니다. 2m 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시흥동에서 쓰리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20m 도로에 인접해 있구요.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진 현장입니다. 주차는 100%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